인터넷 보건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제130일에 사랑의 사도 요한에 대해서 해설과 함께 퀴즈로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열두 사도 중에도 사랑이 가장 많은 사도가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을 보면 사랑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그는 별명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우리는 사랑의 사도 요한에 대한 인적사항을 보겠는데요 요한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는 그런 뜻인데 히브리어 요하난의 헬라 음력으로 요한이라고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세배대의 아들이며 야고버의 형제입니다 모친의 이름은 살로매라고 했고요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야고버와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렸고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게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게시록 전부 요한이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다섯 권의 책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회로부터 로마 황제 도미치안 통치 이후까지 즉 주 27년에서 95년 이후까지 활용했던 사도가 사도 요한입니다 이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회로부터 초대교회가 태동하고 또 과도기를 거쳐서 확장기, 성숙기에 이르는 시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긴 태동기에서 성숙기에 이르기까지 사도 요한은 오랫동안 복음을 위해서 수관자이죠 이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유대교회의 박해, 종교적인 박해가 있었고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박해가 있었고 또한 세 번째는 이단들의 공격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를 조직하고 교회를 정비하고 정통교리를 확립하고 정립해 나가는 이래 사도 요한은 막대한 역량을 끼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전 시기에 열두 사도 중에는 최후의 마지막까지 가장 오래 남아서 활력했던 인물이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생에 있어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는데요 예수님의 성천 이전과 이후를 생각해 보는데 예수님의 성천 이전에는 가버나우스 어부 생활을 했고요 예수님의 제자도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의 많은 이적과 기사를 목격했고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도 목격했고요 최후의 만찬 때에는 예수님의 품에 안 낀 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체포될 때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자라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고 예수의 모친을 끝까지 복량한 사람이라고 보고 예수의 부하를 목격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사도 요한의 생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도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를 고치는 체험을 했고요 사내들인에서 신문을 받았고 사마리아로 전도자로 파송되었고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외롭게 살아갈 때에 그는 하늘의 개시를 보고 요한 개시록을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말년에 에버스오 교회를 섬기면서 말년을 보내다가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성품은 첫째로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즉각 예수를 따랐다 하는 것을 보아서 역시 예수의 제자가 되려는 결단력이 있는 제자였다 이게 볼 수가 있고요 야고보와 함께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들은 것을 볼 때에 또 주님을 배척한 사마리아인들에게 불이 내리기를 원하는 것을 볼 때에 불같은 화라상 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 그의 성격을 볼 때는 모친을 통해서 예수님께 높은 직책을 요구한 것을 볼 때에 지상의 야망이 컸던 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넷번째는 제자가 아니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을 창망한 것으로 보아서 사도로서 자부심이 강하고 왜골수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섯번째 그의 성품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특별히 많은 사랑을 받았고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라는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것으로 보아서 책임감이 있고 신뢰감이 있는 제자였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형장까지 따라가서 그 모습을 보았다는 것은 용기와 의리가 있는 성품이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말년에 사랑의 사도로 부릴 정도로 사랑이 많이 있었던 사랑을 베풀었던 제자인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의 구석사적인 지위를 볼 때에 첫째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특별히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민 중 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예수를 믿으면 이와 같이 과거의 성품이 바뀌어서 새로운 성품으로 바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열두 제자 중에 유일하게 십자가 형장까지 쫓아간 것을 볼 때에 예수의 최후의 죽는 순간을 지켜본 사도였다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요한 보금,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의 저수를 가는데 사랑에 대해서 50번 이상이나 기록한 것을 볼 때에 그런 사랑의 사도로 불림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중요한 업적을 볼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그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쫓는다는 것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라도 쫓아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의 십자가 마지막 형장까지 따라갔다 최후의 마지막 순간까지를 지켜보는 것이 그의 중요한 업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가장 가까이 항상 주님을 따르면서 주를 섬겼다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바로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다 내 어머니를 복량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요한복음 요한 서신과 1, 2, 3서신과 계시록을 기록함으로 성경 기록의 종지부를 찍었다 더 이상 계시를 쓸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마지막 종지부를 사도 요한이 찍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로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랑의 실천의 중요성을 가장 많이 강조한 사도가 바로 사랑의 사도 요한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열두 사자 중에도 제일 늦게까지 살아서 생존하여 교회를 돌봤던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도 실수가 있다면 예수님의 체포 당시에는 도망을 쳤다는 것이고 지상에서 세속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좌우 정성을 요구했다는 것들은 많은 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다툼을 일으키는 요인이 됐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이나같이 사랑의 사도지만 그에게도 우리는 실수가 있다 실수 없는 사람이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도 다 변화시켜서 사랑의 사도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도를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성급하고 과격하고 세속적인 야심으로 가득 찼던 요한도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며마 점차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왔던지 뒤져보면 다 자기만은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그 사랑의 실천자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임을 받아야 한다 과거에 좋지 못한 성격이나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오랫동안 지켜오던 이런 잘못된 습관을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요한을 보면서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성령을 받은 신자처럼 성품이 바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요 사도 요한은 주님의 부름을 받자마자 모든 주어진 과거의 환경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처형되는 순간까지도 용기 있게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어떠한 타혐이나 주저함이나 연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것 때문에 머뭇거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우리는 베드로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제1목표로 삼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자기 포기를 통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교훈을 받는 것은 예수의 사랑을 받은 제자로 불려준 요한은 그의 소신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세 개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개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을 가장 강조한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무한대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사랑하라는 실천자가 되고 많은 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곤면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에게 가장 중요한 암성 성경 구절은 개시록 1장 구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참 사도 요한은 우리의 형제라고 했고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우리는 예수의 환란에도 동참하고 그 나라의 영광에도 동참하고 인내에도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개시록 1장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퀴즈로 문제를 풀어보겠는데요 사도 요한의 부모님의 이름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10장 2절을 보면 아버지는 세배대, 어머니는 살로매라고 했습니다 야구부와 함께 예수님께서 주신 별명은 무엇이냐고 했는데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은 무엇이냐고 했는데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게시록 이 다섯 권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무엇을 해놔야 했는데 가버나움에서 어부로 활동을 했다 했습니다 변화산에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목격했냐 했는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을 목격했다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 퀴즈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안 끼었던 제자는 누구입니까 했는데 바로 그가 사도 요한이었다 성경은 요한복음 13장 25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1번째 퀴즈는 요한도 예수님이 체포 당시에 무엇을 했나 했는데 도망을 쳤다 이렇게 사도 요한도 결점을 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때 도망쳤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무엇을 최후까지 목격했냐 십자가 처형 십자가에 달린 처형을 끝까지 바라본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복량하라고 부탁했냐고 했대 사도 요한입니다 마지막에 최후의 오래 산 사도도 사도 요한이지만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해서 내가 죽거든 네가 내 어머니로 모시고 복량하라 부탁을 했지요 사도 요한은 누구를 만나냐고 했는데 요한복음 19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인생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최대의 주인공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요한은 무엇을 체험했나요 했는데 사도 요한의 2장 1절에 보면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열두번째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성전 미문에서 누구를 권찬냐 했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를 고쳤다 열세번째 사도 요한은 성경 무엇을 기록했나 했는데 요한복음 1,2,3,4와 개시록 5권의 책을 봤다 사도 요한은 어느 섬에 유배되었나 했는데 주중에 있는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외롭게 지날 때에 하나님이 천상의 개시를 보여줘서 요한 개시록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사도 요한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실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